똑같아, 똑같아. 정규 형님. 아직까지는 3일만 해. 맛있긴 하네요. 똑같아, 똑같아. 으악! 못 보겠어. 드세요. 못 보겠어. 이거 완전 지훈이야, 지금. 지훈이 형. 면만 먹어, 면만 먹어. 면만 먹어. 면만 먹어. 면만 먹어야지. 면먹을 빨리 먹어, 면먹을 빨리 먹으라고. 야, 중간에... 야, 청석이는 나와야지. 그거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떡해. 야! 박수, 박수! 너 그런 게 어딨어? 같이 먹어야지? 생 지옥이야, 생 지옥이야. 아직 칼은 안 남아있어. 아직 칼은 남아있어. 아직 칼은 남아있어. 아직 칼은 남아있어. 아직 칼은 남아있어. 이거 먹으면 괜찮아. 짬뽕 국물 한 번. 국물 한 번, 국물 한 번. 형아, 이 좌우는 거 어디 갔다 왔어? 왜 저희가 다 앉아 있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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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잡고. 남동물입니다. 웬만한 성인은 지칠 수 있어요. 괜찮아.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괜찮아. 짬뽀꽁물 먹었더니 얘네들은 그냥 과자예요. 과자야. 선생님, 맨발 좀 들어.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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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누가 봐봐, 그때. 알지, 알지, 알지. 에이, 뭐야, 이거 가져와. 자,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이야, 맞아. 지금 지옥이야.